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8번 오겟댕크 저장소 내 인화성 있다 그랬어요 방위제 그럼 110%네 그죠? 방위제 높이 0.53 두께 0.2 지하메설급기 1 맞네요 110% 맞고 천만 이상이면 간막이뚝 칸막이라고 했는데 간막이뚝이에요 법규 내용은 간막이뚝이에요 우리 교재 칸막이라고 있는 거 같지? 간막이뚝 간막이뚝의 용량은 그 안에 있는 탱크 운영량의 10% 이상이죠 조금만 하는 거예요 10%예요 10% 왜? 외부에서 별도 방위제가 110%로 커버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서브 개념으로 추가적으로 간막이뚝을 설치하니까 10%예요 10% 9번 물과 방위에서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거 메탄을 발생하는 거 탄화 알루미늄이 탄화 알루미늄 알퍼 이게 메탄이잖아 무조건 얘는 그래서 뭘로 암기해요 우리는 이걸로 답은 끝났는데 알망배죠 탄화 알루미늄 탄화망간 탄화베를를문 물과 반응하면 메탄 나오는 애들 나머지가 탄화 칼슘 뭐 어쩌고 하는 것은 아세찔레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세찔레는 너무 많으니까 다 암기하지 말고 얘를 암기해서 얘는 전부 물과 만나면 메탄 나오는 애들이에요 탄화 뭐 탄화 칼슘 탄화 마그네슘 탄화 나트륨 탄화 칼슘 탄화 리튬 이런 건 전부 아세찔레 나오는 애들이에요 알망배로 암기해두는 게 편해요 10번은 뭐에요 273도에서 기체의 부피 4리터 같은 압력에서 25도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T분의 V인거에요 뭔가 뭐 T하고 V 관계네 온도와 부피 관계는 뭐 T분의 V 일정 보일 샤르 아 샤르 법칙이네 이때는 뭐 T1분의 V1은 T2분의 V2 해가지고 미지수 얘를 구하는 거에요 다만 여기는 절대 온도죠 273도씨 넘어갈래요? 11번 질산암모니움 질산암모니움의 품명은 뭐에요? 질산암모니움 질산염료지 뭐 부진료 위험 등급이 300kg 질산암모니움 이것도 금속으로 치환 염료의 기본 정의가 뭐에요 산 질산에치에치를 금속 또는 양이온 양이온이잖아 NH4 플러스 1과 양이온으로 치환한 거 하나 딱 있어요 얘가 질산염료에요 그래서 이 질산암모니움 이 암모니움 위험 가진에는 조회성을 갖고 있다고 하죠 조회성 스스로 물을 흡수해서 녹는다 일륨의 조회성은 그래서 얘하고 나트륨 가진 애죠 나트륨 소금이 NaCl 소금이 나트륨을 갖고 있으니까 조회성 가져요 물을 흡수해서 녹잖아 이 두 개는 조회성을 가진 거고 질산암모니움은 뭐에요? 흡열반응이라고 하나요? 흡열반응하는 대표주작 또 중요한 거 질산암모니움은 안포 폭약을 만드는 거에요 안포 안포 I-N-F-O 폭약 원리에요 안포 폭약 얘가 암모니움 니트레이트 얘가 질산암모니움이에요 퓨얼 오일 얘는 경유고 연료유 퓨얼 오일 경유 암모니움 니트레이트 얘가 질산암모니움을 얘기해요 그래서 질산암모니움은 안포 폭약 원료지 거기 있는 흑색 화약의 원료가 아니에요 흑색 화약은 뭐에요? 질황숫 해서 흑색 화약은 질황숫 이렇게 하잖아요 황, 질황, 숫가루 이건 질산칼륨을 얘기하는거죠 질산칼륨이죠 12번 동일한 N대 펌프를 서로 병렬로 연결합니다 펌프에 직병렬 연결이네 펌프에 직병렬 연결 직렬로 연결하면 두대라고 해요 직렬로 연결하면 양정 힘을 양정이 두배 유량은 그대로 병렬로 연결했다면 유량이 두배 양정 힘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직렬이에요 직렬 그러니까 유량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한 줄로 힘이 두배로 들어간다는 거지 힘을 보태주는 거에요 여기서 양정은 병렬은 펌프가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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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는게 병렬이에요 이렇게 내보낸다 합쳐서 내보내니까 유량이 두배 힘은 그대로에요 13번 옥래 땡크에서 소안환화등급 1 소안환화등급 1이 DLC 는 기본적으로 40에 6 이거는 꼭 함께 해야 되는데 액평면적 40 이상 탱크 여판 높이 6m 이상 거기서 답이 나오려 했더니 그건 딱 다 있어요 옥래 땡크에서는 옥래 땡크 4번 탱크 전용실이 단층 건축물 외에 인화점 38 이상 70도 미만 위험물 지정 수량 5배 이상 하는 거 이게 들어있어요 3번 액체 위험물 저장하는 탱크 지정 수량이 100배 이상 이렇게 액체 위험물 하는 것으로 지정 수량을 하는 것은 이런 규정은 없어요 액체 위험물은 고체 위험물을 하는 것으로 그걸 고체라고 고쳐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이것은 또 저기도 아니고 옥래 탱크도 아니고 옥앳탱크에요 옥앳탱크 해설부모 옥앳탱크에는 맨 마지막에 고체 위험물을 저장해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옥래 탱크에는 아예 액체 위험물 100배 이상 이런 규정 자체는 없다고 액체 위험물 같은 건 아니 액체 위험물은 이걸로 했지 이걸로 이걸로 액피면적 40 이상 탱크 옆판 높이 6미터 이상 액체 위험물은 이걸로 했고 액체 위험물이 아닐 경우 옥앳탱크 저장소에서 고체 위험물로서 100배 이상 옥래 탱크에는 아예 없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액체 위험물을 별도로 100배 이상으로 규정할 이유는 없다 왜 액피면적으로 했잖아 액체 위험물은 탱크에 저장한 액체 위험물 액피면적과 탱크 옆판 높이를 거기에 해당 안하는 거예요 이제 오갯탱크에서는 고체 위험물에 지정 수량 100배 이거는 규정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고체 위험물이라 고체 액체로 하는 건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기억해서 풀어보세요 14번은 뭐에요 지정 수량 배수 게임이네 뭐 염산 칼륨 아염과 뭐 인류는 5,3천 50이네 과염산 칼륨 역시 과네 아염과 과과과 50 과염산은 과과질 할 육류 302로 나누면 되네 그래서 지정 수량 배수 바로 하면 되는데 지정 수량 배수는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지정 수량 배수는 근데 소유 단위는 2차에서 얘기하는 거지 소유 단위는 반드시 소수점으로 하면 안 돼 소수점으로 보면 절상을 해서 정수로 표기한다 답은 절상에서 정수로 무조건 올리라는 거지 반올림이 아니라 무조건 올리게 15번 공기 차단 상태의 확률을 260도 가열하면 뭐가 나와요? 뭐 제조 방법이에요? 정린 제조 방법 아니에요? P4 이렇게 쓰는 거지 공기 차단 260도 가열하면 4P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에요 정린 이건 황린이고 황린 일몰 하면 정린 사물이 제조되는 거에요 정린은 뭐에요? 황적유 1위 연몰이네 16번 또 공업경영이네 이게 원래 BEP 손익분지점 브레이크 2분 포인트라고 그래요? BEP 원래 변동 비율 분의 고정비 그런데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나오면 얼마? 어떻게? 변동비 분의 고정비 변동비 분의 고정비 곱하기 매출액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게 더 쉬워요 보니까 변동비 15,000분의 아 변동비 4만 4만 분의 15,000 매출액 곱하기 매출 원래 변동비율로 고정비를 나누는 건데 더 어려워져요 그냥 이걸 변동비 분의 고정비 고변매 변동비 분의 고정비 거기다가 매출액을 곱하는 거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17번 좀 어렵네요 1종 분말 NHCO3죠? 1종 분말의 충전비 이건 뭐 암기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0.85에서 1.45 2번이 답이네요 18번 다음 중 2종 성상이 고체인 거 아이고 반가워요 과산화벤조일 BPO 맨날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성질이 고체이고 물에 녹지 않는다 꼭 좀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출제되는 애니까 나머지는 액체예요 또는 뭐예요 이게? 그램의 기체 확산 법칙 또 남았네 V1분의 V2는 루트 반비라니까 얘가 1과요? M2 이거다 이거지 그럼 뭐예요? 메탄의 확산 속도가 28 A기체 확산 속도가 14래요 28 여기를 뭐예요? 메탄을 넣었다 메탄을 여다 놓고 써놓아야 돼 메탄의 28이고 기체 A 확산 속도가 14래요 그럼 루트 M1 M2인데 얘가 메탄이라고 여기가 메탄을 놨으니까 메탄을 알잖아 CH4 16이네 16 M2 지금 M2 구하래요 이거 2분의 1로 할까요? 다시 쓰면 2분의 1은 루트 M2분의 16 믿기려면 4분의 1 이렇게 해 양쪽 좌성 4분의 1이네 그러면 M2 16 그럼 어때요? 얘가 1이 가면 M2는 1이 보내고 얘는 1이 가면 16 곱하기 4 64네 그죠? 뭐 뭐 계속 주는데 계속 나와요 계속